현재 우리나라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서 사망자를 내는 것이 비율로서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그런데 언젠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자살자 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보다 더 많아졌다 우리가 지금 자살자 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자연이 정말 삶이라는 게 뭔가 왜 삶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이렇게 목숨까지도 끊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마 여러분도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려울 때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또 모르는 게 삶이랄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삶이 뭐냐 만덕이 이야기를 할까요 만덕이가 지금 저처럼 삶이 뭐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 이렇게만 자꾸 던지다가 어느 날 답은 얻을 수도 없고 해서 고민 끝에 그냥 어디로 가는지 그냥 정체 없이 길을 나서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서 누가 지나가면서 삶은 계란 삶은 계란 그래서 만덕이가 무릎을 탁 쥐고 삶은 계란이다 네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흔히 써먹는 거라네요 근데 어떻든 우리는 삶의 의미와나 또 어떻게 삶만 갑자기 사는지를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깊이 생각하게 되는지 저 자천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높은 지위에 있던 분들 돈도 많았던 분들도 그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자살로써 끝나고 말아야 될 그런 인간은 아니다 여기서 좀 이야기가 길어질지 모르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대령 학살이 있었죠 그래서 독일 여러 군데에서 전쟁 중에도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말이잖아 그런 수용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잡혀가지고 그 죽음의 수용소에 가서 끌려갔을 때 끌려가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유대인 나치들이 사람을 이렇게 선별을 해요 나는 오른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한 자들 약하게 보이는 자들 왼쪽으로서는 위편적으로 아닌 자들은 안전화요 그렇게 약하게 보이는 자들은 그 길로 그냥 바로 가스실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유태인들이 말하자마자 수천명씩 기차로 이렇게 도착하면은 그냥 곧바로 그냥 가스실러 가는 사람들이 반수 이상이랬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거기서는 뭐 조금 잘못하면 말이잖아 그냥 쉽게 총살을 한다든지 공개 죽인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죽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상시로 일어나는 그런 처절한 그야말로 이런 그대로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죽음의 수용소 유태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야기는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어려운 절망적인 매일 부딪히는 것은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우리는 인생을 값지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넣어서 노래를 시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서 아침으로 일하러 나갈 때마다 그걸 불렀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타이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 대해서 예수다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독일어를 썼기 때문에 독일말로 Tro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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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서는 야, 예스라고 말하겠다 그거 보면 정말 얼마나 노른한 일입니까 우리의 환경은 아직까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어디 무슨 죽음의 수용소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은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나중에 거기서 해방돼 나와가지고 비인에 있는 유명한 정신의학자였는데 빅돌 프랑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진해가지고 비인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여러 주에 걸쳐서 바로 이 제목으로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유명한 강연이 되고 또 그 책으로도 나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삶 자체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또 갑자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테오 보금, 말고 보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목숨이란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앞으로는 우선은 먼저나 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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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육신의생명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도 하고 바꿀 수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으면 안 하죠 육신의 생명이라고 이르면 우리가 뭘 가족을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소용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맥에서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육신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큰 언적으로 인간의 생명 어떤 의미로 불멸의 생명, 본질적인 의미의 생명 그걸 말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 생명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살을 하는 것 말고 남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죽음의 위험을 놓여 있다 예를 들면 전철에서 누가 전철에 떨어져서 죽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구현해달라고 하다가 거기서 자기도 이 사람도 목숨을 잃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특별히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3년 전에 일본에서 일본의 어느 전철역에서 부산 출신으로 이수연군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유학을 공부하다가 그 신옥부라는 그런 역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일본인 취격이 술 취한 사람이 철로에 떨어진 것을 보고서 그냥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아마 그만큼 어떤 인간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가졌는지 이제 자기 위험이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그 사람을 살려야 했던 일념에서 거기에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결국 구하지는 못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살센성인이죠 자기를 바쳐서 이렇게 남을 도리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특별히 일본 사람들에게 나중에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 걸 알고 국경을 초월한 민족을 초월한 그런 아름다운 인간에 굉장히 감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옥부라는 그 역에 가면은 그 이수연군의 국경을 초월한 그 인간회를 위해서 기념하는 그런 비속도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도 그런 신문이 나왔는데 그게 아마 언제 지난 1월 달이었나 그 일본서는 해마다 그 고향인 부산에 이수연군의 유골이 모셔져 있는 어떤 절에 참배하러 오는 일본 사람들이 있답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수연군의 그 이야기와 어울려서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이렇게 남을 위해서 바칠 수도 있다 사람으로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라든지 자유를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우리 독립지사라든지 또 전물 장병들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혹은 또 신앙을 위해서 우리 순교 소녀들처럼 우리 육신 생명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생명은 이렇게 바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는 그 육신 생명 보다가도 더 차원이 높은 정말 이거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우리 인간 본연으로 우리가 모두 갈구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은 결코 현세만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섞어 말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누구는 누구든지 맞아 아마 그 나치 수용소에서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수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바로 이런 의미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 생명에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비록 죽더라도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결코 이 세상에만 살다가 그냥 한평생 말이죠 산전수전 다 그렇게 하면서도 고생만 실컷 하다가 그리고 늙고 병들고 어느 날 죽고 섞고 말기 위해서 있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그보다도 차원 높은 목적을 위해서 있다 영혼을 위해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말할 수 없이 큰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 존엄한 존재, 인간은 존엄하다 이런 말을 우리는 듣게 되고 또 이것이 어떤 의미로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존엄은 유연이 1948년 12월에 발표한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그 선언문 안에서 아주 엄숙하게 모든 인간은 인종이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그 무엇들을 다 초월해가지고 인간으로서 존엄하다 그리고 어떤 국가 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불가치임의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신앙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라든지 그것도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자유를 포함해서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유연이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후해서 오늘까지 말이죠 세계 대부분의 문명국이 이 인간 존엄 또 인간 존엄과 함께 인간 평등을 자기 나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종교, 성별, 남자와 여자의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대단히 아주 뜻깊은 그리고 어떤 인간에 대해서 어떤 본질적인 그런 가치관을 여기서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이 존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을 더 부언해서 말하자면 모든 국민은 모든 국민이니까 우리 다 포함하죠 인간으로서 존엄하다 이거예요 모든 국민이니까 국민 아래는 어떤 사람 인물이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말하죠 여러분처럼 잘난 사람도 있고 저처럼 못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병들고 하약한 사람도 있고 배로 별 삶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차별을 다 초월해서 인간으로서는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가 아무리 못생길지라도 그가 아무리 병악할지라도 천치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또 인간인 한은 존엄하다 그리고 그에게는 나라의 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의미의 불가치며 기본 권리가 있다 이걸 우리가 정말로 우리 헌법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 각자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첫째는 저기 좀 위에 높은 분들부터 국민을 다스리는 높은 분들부터 확실하게 이 가치관을 가져야 돼 인식을 해야 돼 우리 헌법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두 주황을 이 존엄성을 말하는 이 10조와 11조 만일 우리 헌법에서 빼버리면 우리나라 헌법은 적어도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황이 없으면 다른 주황을 아무리 미사역으로 다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인간 존엄이 없고 인간의 불가치며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평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대체 민주주의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주권재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볼 때 이 두 주황은 우리 민주헌법이 아주 두 그것을 따라 맞추고 있는 기초역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항을 법관들도 말하죠 법관들이니까 잘 알죠 아주 잘 알죠 뭐가 무슨 소리 하는지 얼마나 깊이 말하자면 그것을 깊이 이 가치관을 자기 스스로 안에 가지고 있느냐 또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가 사느냐 또 가치관에 따라서 남을 대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 그렇게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해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 가치관을 이 두 주황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오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존엄성이나 평등을 헌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고 유엔이 그렇게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존엄과 평등을 왜 인간이 존엄하고 왜 인간이 평등하냐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엄하게 이렇게 우리 눈에는 얼른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눈으로만 보는 데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늙고 병들었단 말이에요 병약하단 말이에요 그 얼굴을 아무리 봐도 거기 존엄성이 보이냐 안 보이죠 또 이 사람 너도 나하고서 다 평등하다 뭐가 평등해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대접 못 받고 그런데 뭐가 평등하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도 이거를 말하고 각 나라 헌법도 이걸 말하고 대부분의 나라 헌법이 문명국은 말합니다 단지 참고로 말하면 제가 한번 참고로 우리 2부 검폭을 높이게 됐는가 하고 보니까 거기에는 그 말이 없어요 존엄에 대한 말도 병대현의 말도 없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의 헌법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헌법은 증명할 수 있느냐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느냐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법학적으로 증명은 하느냐 내가 법관들하고 하면 꼭 같은 이야기를 작년 6월달인가 서울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법관들 모두 이렇게 계시는 앞에서 그 법관들 보고 바로 물어보지 마 이렇게 헌법 당신들 잘 아는 법에 헌법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법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모두가 묵묵부답이에요 아무 답도 안 해요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다른 학문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과학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인간에 대한 것을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죠 우리 모르던 것을 많이 새롭게 알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알아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요새 뭐 얼마 전에 줄기세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인간에 관계되는 건데 존엄성과도 관계되는 그런 문제의 위험에까지도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학문적으로 증명은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적어도 그러면 어떻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존엄과 평등을 말하느냐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헌법학자로서 유명한 분으로서 김철소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한국 헌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책에 36쪽에 나오는 건데 이것은 천부적인 것이다 이렇게 천부적 천부적이라는 말을 알아들으시죠 하늘이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김철소 교수의 말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벌써 천부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줘서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낳기는 했지만 말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뭘 알아서 우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를 알아서 낳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를 낳은 거죠 아버지 어머니는 천부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출생과 더불어서 주어진 것이다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니까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또 하느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이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평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배제하면 우리는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간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제대로 알아둘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존엄성과 관계에서는 제일 우리에게 좀 참고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역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신구약 성경 두꺼운 성경이지만 우리 그 성경은 하느님께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인간과의 성경 내용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깊이 말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니까 하느님을 말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무엇인지를 인간이 어디서 붙고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느님을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의 정점에서 인간을 당신의 모습을 따라 당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내용을 줄여서 만일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라고 그런데 그 인간은 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거스러서 무수한 죄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우리의 일을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이 죄가 얼마나 많으냐는 우리의 상상을 정말 초월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지금 마산시민이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 50만 되나요? 50만 우리 마산시민이 50만 마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서면 한 사람도 떳떳하게 하나님 저는 죄 없습니다 하고 나설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에서 우리가 해드린 해드렸다고 한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지은 죄들이라고 그걸 연장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라든지 온 세계를 이렇게 생각하면 인류를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지고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은 스스로 여러 가지 불행도 자처하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사실은 거기서 왔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인에도 불구하고 사랑되어 있으신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하나 없는 사랑에서 인간을 불쌍해 역시 나머지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계신다 심지어 아버지신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까지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보내시기까지 하셨다 요한봉은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오 하느님은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시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아들이면 우리 인간에 있어서도 더할 수 없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어서 혹시 외아들이 있다면 외아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더할 수 없이 귀한 존재죠 그 외아들이 병들었다 그 병들은 외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수술을 하게 됐는데 내가 나의 간을 떼주면 살릴 수 있다냐면 어느 부모가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어떤 부모는 어떤 부모라고 아마 대부분이 내가 대신 죽어서 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아마 이게 우리 심정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관계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본래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께는 더더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없이 당신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그 외아들이신 분을 하나님은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보내셨다 성소의 말씀은 이겁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그리고 그 외아들이신 그리스는 지금이 마침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치시고 속죄의 제물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성당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이렇게 십자가를 모시고 있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가 성물로서 공경하고 성원을 긋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십자가 라는 것은 본래부터 그렇게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십자가는 살인강도라든지 반역대전이라든지 그런 거강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사형 형탈이었습니다 그런 형탈에 죄인들을 못 박아주는 그런 형탈에 어째서 우리 주님이 거기에 달려 계시느냐 당신에게 무슨 탓이 있었냐 무슨 죄가 있었냐 물론 없지 그것은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이 아무 죄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대신 치시고 당신 자신을 속죄의 죄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극진하다 바로 그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인간은 또한 평등하다 이 결론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혹시 어떤 분은 그리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은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그런 불행을 고통을 주시느냐 그걸 보고도 가만히 계시느냐 어떤 분이 어떤 병안을 예를 들면 말기암이라 무슨 진단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이라든지 가정에 어떤 우한이 닥쳤다든지 난데없이 말이죠 이럴 때 그런 생각을 신자이면서도 열심히 성당에 다니면서도 하필 내가 하필 내가 하나님이 왜 나같은 나에게 이렇게 불행을 주시느냐 그렇게 사랑이라면서 주희경님도 속에서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그걸 역설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불행을 주시느냐 내일이면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지금도 있는 분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고 위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자신도 때때로 그런 분을 만나기도 하고 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불란서에 유명한 실존자력자인 까미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무신론자가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로 하나님 없다 이렇게 제쳐나와 버리면 문제 해결이 되느냐 문제 해결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어도 내가 당하는 고통은 그대로 있습니까 그럼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막 나의 그냥 마음의 무슨 원망이라고 할까 뭐랄까 저주도 저주까지라도 퍼붓고 싶은 그 하나님이 그 잔인한 하나님이라도 옆에 있는 게 차라리 내 문제의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지 하나님 없으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데 내 고통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 안 되냐 여러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에 겪은 이야기를 하나 전해야되면 박안서시라고 아시죠 유명한 소설가죠 그분이 겪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암으로 1년도 안 돼서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은 의학 공고를 하고 해가지고 전문의를 전문의가 되는 바로 이제 얼마 있으면 전문의 되는 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안서시가 남편도 죽고 외아들이고 또 전문의 되어가는 아들이고 얼마나 그 아들에게 심적으로 말하자면 사랑이라든지 모든 걸 쏟은 거죠 자기 희망 모든 게 그 아들이 아들이 나의 삶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 아들을 사랑했죠 근데 그 외아들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야말로 외아들이 뺏긴 거죠 박안서시가 박안서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방에서 이야기를 아마 전화로 통해 들었고 일으킨 반응은 형연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느님이라는 분이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나라부터 남편도 빼앗아 가고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나의 모든 것인 그 나의 희망이오 나의 전부인 그 외아들까지 이렇게 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자기 방에 걸린 십자가를 떼가지고 방바닥에다가 내 단져버렸어요 발작적으로 발작적으로 그건 그것이야 뭘 하는 거냐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다 하냐 뭘 좀 해줘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무엇을 하느냐 이거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박완씨 박완씨가 계속 남긴 글에서 하느님께 대해서 사리를 가졌다 사리 사리라는 거 죽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죽였다 이겁니다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 너무나 너무나 그 얘기는 문제는 까미우 같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했으면 더 간단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잔인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까지 인정도 못 인정하는 그래서 그분이 있습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일백 번 고쳐 죽여도 죽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살인은 극도에 다렸다 하나님 이런 표현이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고 그런 말이 뜻이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분의 마음이 차차차차 그 하나님과 어떤 의미로 화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또 받아들이기 힘든 걸 차차차차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떴었어요 내가 그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말하자면 미웠던 그 하나님이라든 말하자면 나의 삶은 말할 수 없이도 비참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 어려운 시간을 지탱해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지금은 내가 가끔 이 이야기를 그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만나서 물어봐서 내가 당신 이야기를 때때로 하는데 괜찮았냐니까 아이고 듣고 있습니다 네 더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어떤 의미로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다시 그 믿음을 찾고 사랑을 찾고 화해하고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고통을 통해서 말할 수 없어요 형연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갔다는 거 이게 사실 우리 또 인생의 길입니다 아무도 고통 없이 주님과의 저 깊은 만남을 가지기 힘듭니다 고통을 통해서 나 자신이 겪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든지 가정에 겪는 우한이든지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은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로움이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또 어떤 좋은 일도 어떤 선도 고통을 통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그렇게 훌륭한 세계전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서운 지옥 훈련이라는 것을 겪어야 하고 누가 누가 학업 성적이 우수하기위해라 든지 뭘 하여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인간이 되는 것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데도 또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을 한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예수님의 순환과 같은 그런 것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만 좋은가는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믿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할지 하는 것 베풀 줄 하는 것 서로 마음 상하게 있으면 풀 줄 하는 것 용서할 줄 하는 것 화해할 줄 하는 것 이렇게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물음의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손 만 이야기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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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